11번 출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러스코프 벨라인 카드 결말 카드로서 11번부터 할 건데요. 카드를 옆에 놓고 책상 옆에 놓고 한 장씩 같이 설명에 따라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1번 출발 출발은 보통 보면 지구본이죠. 그림이 지구본에 나침반이 가리키고 초침이 가리키고 그런 모양을 나타냈죠. 위만 보면 나침반 모양이고 전체로 보면 지구본에 나침반을 달았다. 이렇게 모양을 보입니다. 그림에서는 동서남북 밤과 낮, 음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음향이 바뀐다. 그 뜻이고요. 해외에 문제가 바뀌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바뀌는 것, 음향이 바뀐다. 낮과 밤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건축이 된다. 대칭 대치 여행 선 명상 출분 추분 동지 하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뀐다. 음향이 바뀐다. 밤과 낮이 바뀐다. 경계선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14번 악마 다 찾았습니까? 악마 옆에 이 카드가 있으면 여행, 교통사고의 위험. 그럼 여행을 가지만 하는 거죠. 여행 가서 교통사고를 당한다. 좀 안 좋다. 삶과 죽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긍정적인 카드는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은 카드죠. 결말 카드지만 결말 카드로서는 좀 안 좋은 카드라. 이제 마음이 흔들린다. 불안정하라. 이 보시면 심판이 검은 꽃과 흰색. 그러니까 서로가 대칭된다. 그래서 대칭, 대치 이렇게 이제 뜨시고요. 불안정하라. 마음이 안정이 안 됐다. 마음이 흔들린다. 좀 연인들이 헤어질 때도 있는 결말에서 이 카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하라. 안정되지 못했다. 마음이 흔들린다. 조금 갈팡지팡하고 있다. 연인들 사이나 부부간이라도 좀 마음이 흔들린다 하고 할 때 이제 메이저 카드로 같이 보시면 되겠지만 결말 카드에서 이제 이 카드가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 불안정하라 흔들린다. 그러면은 뭐 좀 별거에 들어가겠다. 아니면 여인들로서는 좀 헤어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점만 있지 장점은 없는 카드입니다. 다음 12번 폭로. 이 폭로. 이 보면은 이제 만행령이 있고 커텐 뒤에 숨어서 이 사람이 빼꼼 쳐라보죠. 얼굴도 색깔이 반반이죠. 좀 호기심입니다. 이건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폭로. 호기심이란 말도 됩니다. 기회를 엿본다. 이것이 이제 호기심입니다. 기회를 엿본다. 호기심. 새로운 발견. 감출 것이 드러남. 폭로함. 물질적 감정적 새로운 삶의 시작. 보면은 불안정이란 뜻인데요.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도 이 카드가 나오고요. 또 이 카드는 이제 좀 마음이 안정이 안 됐다. 그럴 때도 나옵니다. 14번 악마 옆에는 배반의 경계. 6번 보상 옆에는 성공. 발견의 약속. 이거는 좀 좋은 거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저 카드의 양옆으로 봤을 때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 번째로 이 카드가 결말에 최종적으로 이 카드가 있을 때는 암장도 마찬가지고 메이저 카드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키워드에서는 뭐 좀 단점만 많고 장점은 거의 없다. 이런 카드입니다. 다음은 13번. 13번 음식인데요. 웰빙이라고도 합니다. 음식 또한 웰빙. 먹는 행복. 쨉. 생일. 외출. 외시. 소화불량. 주로 소화불량 됐을 때도 좀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음식 중독. 음식 중독이란 말은 살이 좀 많이 찢을 때 비만인 분들이 이 카드를 떴을 때 좀 다이어트를 해라.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 카드가 나왔다 하면은 건강을 좀 체크해라. 건강에 좀 위험신호가 온다. 아니면 왔다. 주로 술을 많이 또 드시는 분들도 음식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또 이 카드는 뭐 주로 뭐 장단점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봤어.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주로 좀 건강에 좀 조심해라. 그런 생각으로 통변을 해드리면 됩니다. 웬만한 큰 키워드나 뜻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음식. 어제 생일 때는 음식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음식을 적당히 먹어라. 또 너무 음식을 많이 먹고 좀 소화불량이 된다. 좀 그런 뜻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점은 없고. 또 장점도 없습니다. 건강을 체크하면서 유의하라. 그 뜻입니다. 14번 악마. 그림을 보시면은 아주 안 좋죠. 그림에 악마. 그래도 나왔죠. 불순물이 많고. 또 우리 메이저 카드. 15번 악마와 같이 연상을 하면 됩니다. 키워드는 메이저 15번 악마와 같은 키워드입니다. 건강으로는 몸 안에 균이 있다. 완전 균이죠. 탁한 기운. 어둠 속으로 탐독. 어둠 속으로 더 빠져들어감. 온통 사방이 꺼멓죠. 시커멓고 암흑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더 빠져들어감. 술, 담배, 환각제. 어둠 속의 욕망. 검은 돈, 검모술수. 탐독. 검모술수가 많고 말을 잘한다. 15번 악마의 키워드가 똑같죠. 술, 담배, 환각제. 이런 거는 술집을 주로 많이 다닌다. 그래서 기운이 탁하다. 몸 속에 기운이 많다. 이런 말이고요. 번호 49번이 49제인데 49번 옆에는 사고의 위기. 심각한 부주의. 자살. 다 안 좋은 거죠. 49번 사제 옆에는 사고의 위기. 자살. 부주의. 엄청 안 좋죠. 또 15번 가정. 다음번에 15번 가정을 할 겁니다. 그 가정. 부유를 상징하는데요. 가정과 17번 이동 옆에 있으면 성병, 풍토병. 메이저 카드 7번. 술의 전차와 같죠. 비슷하죠. 하여튼 14번 악마는 메이저 카드 15번과 같이 키워드를 같이 연관 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안 좋다. 그래도 메이저 카드 15번은 좋은 점도 많죠. 예술성도 강하고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좋은 장점도 있는데 이 호러스코프 14번 악마는 아예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단점. 나쁜 것. 나쁜 기운만 있으니까 그림만 봐도 안 좋죠. 그림만 봐도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5번 가정. 이 가정이면 우리 보통 부엌이죠. 부엌. 아궁이. 그리고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이거 영적인 카드죠. 주로 이 카드가 놓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카드인데요. 부정적으로 설명할 때는 조상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조상을 잘 모시라. 이런 키워드가 각각 가져 있는데요. 주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는 카드입니다. 집안 사람들.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 대한 관계. 이것이 부엌이죠. 아까 말씀드린 부엌. 옛날 같으면 조항신이 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부엌이 옛날에는 조항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곳이 부엌이죠. 모든 장소에 대한 관계. 하덕. 따뜻함. 부엌. 가정의 상징. 보라색은 영성이므로 종교성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라색이 영성. 종교성도 된다. 그 말이고요. 또 영적인 기운이 아주 강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그리고 또 몸이 좀 차온 사람들. 내 몸이 이상 있겠습니까? 나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에 매저 카드가 17번이나 21번이죠. 그런 카드가 좀 같이 있다 할 때 그 밑에 이제 결말 카드로서 이 카드가 나오면 몸을 좀 따뜻하게 하세요. 몸이 굉장히 참네요. 그러나 난 좀 큰 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번씩 좀 말씀을 해드리기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7번 이동입니다. 이동 옆에 있을 때는 이제 보통 보면 성병. 다음번이 17번인데 그 카드가 나오면 또 보십시오. 성병이나 풍토병에 좀 걸린다. 좀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뭐 7번. 우리가 매저 카드 7번 수려받기 있죠. 그 카드하고 또 이 카드가 있을 때는 좀 멀리 이사를 우리가 한다. 같이 7번이 우에 매저 카드가 7번 있다 할 때는 필히 이사를 좀 멀리 이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조금 여기서 몸이 안 좋은데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할 때 매저 카드 7번과 이 15번이 같이 나왔다 하면 필히 이사를 지금 사는 집이 좀 좋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필히 이사를 하십시오. 필히 이사를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6번. 물이죠. 물인데 보통 등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대 그림 있죠. 또 등대가 빛을 빛아주니까 나쁜 카드는 아니겠죠. 좋은 카드입니다. 희망이 있죠. 희망을 주니까 빛을 사면에 빛아주니까 온 바다에 온 빛을 빛이니까 빛이 쫙 멀리까지 등대 빛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니까 희망을 주는 카드죠. 바다, 호수, 광과 물을 향한 여행. 바다와 관련된 직업. 아무래도 이거 물이고 또 등대니까 물과 같은 계통의 직업을 가지면 좋겠죠. 장사를 해도 식당이나 여관이나 사원 하나 모든 것이 물과 같은 물계통에 끼고 하면 좋다. 또 바다와 관련된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됩니다. 해외여행도 되고 이 카드의 좋은 점은 긍정적으로서는 빛이 보인다. 이 빛이 사면으로 퍼져주니까 빛이 보인다. 서서히 안정권에 든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는데 지금 일이 잘 안 된다. 박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담자께서 물어보실 때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빛이 보이고 등대가 빛을 빛아주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서서히 일이 풀려나갑니다. 이렇게 통보내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빛이 빛아주니까 안정권에 들었다. 아주 편안하죠. 등대빛만, 불빛만 봐도 보통 보면. 그러니까 안정권에 들었다. 기다려라.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나쁜 카드는 아닙니다. 14번, 악마 옆에 조금 전에 했죠. 악마 옆에 있을 때는 익사의 위험, 난파, 해일. 해일이란 폭풍이나 지진으로 물결이 막 넘치는 거죠. 보통 태풍도 불 때도 해일이 심하게 막 해가지고 육지로 바닷물이 넘쳐가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거죠. 재난, 홍수. 14번, 나쁜 카드죠. 나쁜 카드 옆에 있을 때 있는 상황이 온다. 그렇고 그 외에는 장점이 많은 겁니다. 이 카드가. 단점으로서는 부정적으로서는 좀 오래 기다린다. 부정적으로는. 왜냐면 무슨 일을 해도 금방 풀리지 않고 서서히 풀리니까 단점으로서는 부정적으로서는 오래 기다린다. 만약에 내가 100% 일을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실 때 이 카드가 나왔다. 금방은 안 된다 했죠. 왜냐하면 좋은 점은 빛이 보이니까 희망이 있다. 서서히 일이 풀린다 했으니까 부정적으로는 그 반대니까. 실이 오래 걸린다. 금방 안 된다. 이렇게 반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그 외에는 희망이 있다. 아주 좋은 카드죠. 모든 일이 잘 풀리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안전거리에 들어섰다. 부부관이나 연인들 사이에 지금 다툼이 심한데 헤어질까요? 할 때 아무래도 메이저 카드나 호르소코프 별말 카드 좌우로 보시면 이것이 중간에 나왔다. 아니면 별말에서 세 번째 맨 끝에 나왔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옆의 카드를 보면서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통변해드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베이저 카드나 옆의 카드가 다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또 이것만 떴다고 긍정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 상황에 맞춰서 부정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렇지만 보통 이 카드는 좀 긍정적인 카드고 단지 부정적으로는 너무 오래 걸린다. 일이 좀 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이동. 이동은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정적도 있고 긍정적도 있는데요. 이동을 우주라고도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우주라고 하는데 주로 이동. 자꾸 움직이는 거죠. 우주도 움직이니까 우주라고 하지만 이동.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동. 직관에 의해 판단할 시간. 내가 뭐든지 결단을 내려야겠다 할 때 딱 판단을 해야 된다. 매니저 카드 8분도 정의 카드도 그렇죠. 시기들 결정. 활동력. 이사. 여행. 움직임. 15분 가정. 아까 조금 전에 가정이 나왔죠. 가정 옆에 있을 때도 이사. 또 매니저 카드 7분 말씀드리죠. 7분 수레바퀴가 있으면 또 필이 이사를 간다. 멀리 간다. 또 매니저 카드 7분이 없을 때도 옆에 15분이 있다. 이사를 가라. 그거는 필이 이사를 갈 때 필이 이사를 꼭 가야 된다. 웬만하면 이 카드만 한 장이 있을 때도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가면 좋겠습니까? 할 때 이 카드 한 장만 나와도 이사 가도 좋겠습니다. 이래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 카드 첫째가 움직이는 카드죠. 수레바퀴 매니저 카드 7분 수레전차 그렇죠.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일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 좋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건강이 좀 안 좋을 때 어떻습니까? 이 카드가 나왔다. 주로 움직이지 않네요. 가만히 있는 편이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다고. 그럴 때 자꾸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건강이 좋아지겠습니다. 이래 말씀드리도록 좋고요. 긍정적으로서는 좋은 기운이 흐른다. 이건 장점입니다. 장점으로서는 좋은 기운이 흐른다. 또 단점으로서는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마음이 흔들린다. 모든 것이 안정이 안 됐다. 그런 키워드를 가져 있습니다.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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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